그래도 조금 잘한걸 찍어야되서 너무 어도 터지고 이러면 다시 할께요 어쩔수가 없다 그래도 어느정도는 해야지 꺼져 이마 꺼져 꺼져 슈퍼밀그 다인 그래도 야 발동했어 발동했어 쟤 하는거 하는거 짓거리고 돼 슈퍼밀그 둘이 기술이 비슷해 와 어 게릴리야 어 걸렸어요 걸렸어요 어 뭐야 사라졌어 또 으악 아 제발 좀 터뜨려 보자 그거 좀 터뜨려 보자 걸렸어 걸렸어 하 위치가 굉장히 짧습니다 안 맞아 안 맞아 으악 오케오케오케오케 쟤 끝이야 아 안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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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쓸거야 완전 병신이야 슈퍼밀그 슈퍼밀그 으악 그래 저거 수발리앱 이사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걸고 보자 아 타이밍 타이밍이 쩔여야 돼 좋은데? 이런식으로 플레이 하니까 좋네요 피한 다음에 아기를 던져서 마비를 거는거지 가자 네 예감상 이건 안맞습니다 응 맞았어 예감 틀렸어 한번 더 너 맞으려나? 너 왜그러니 캐릭터가 완전히 카운터 캐릭이네 사운드 캐릭 오 잘하고 있죠 안 되니까 계속 쏘는거 봐 아 제대로 쏘는데 아 이거 안되네 안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아니 그렇게 잘하고 있는건 아니야 그냥 나름 하고 있어 나름 얘가 너무 잘한다 오케이 아 데미지가 너무 약한데 와 와 이거 좋네 이거 하나만큼 사기네 여기다 히소타요 히소타는 안골라져요 아 곤란은 지는데 서퍼도 전용입니다 우리가 조종을 할 수가 없어 멘크로 가서 대답은 안하셔도 돼요 추천 감사합니다 끝내죠 다가오는 타이밍이 좋게 전기 최강은 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